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공감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 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변곡 구간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라든가 여러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심련물에 대한 중요한 영상이고 이따 저녁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NTP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미국 레버리지론 채무불리행이 급증 기사가 나온 걸 요약해 주셨는데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늠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다음 금융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중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시동을 했다. 그러면 이쪽에 뭐가? 중국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매일 위안화 환율을 보여드리죠. 지금 유출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또 출렁이고 또 폭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에 주담대 금리까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잘 보시고요. 자 국채 이번 주는 살짝 사는 느낌이 있고 3연물 3.556 그 다음에 10연물도 마찬가지죠. 3.632 우리나라는 역전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예의주시 하시고 자 그러면 매매 동향을 보시면 네 오 많이 샀네요. 1조 가까이 샀습니다. 국채 3연물 10연물도 샀습니다. 네 이틀 동안 약 한 2천억 가까이 2,300억 정도 샀고요. 달러 환율을 보시면 네 달러 선물 네 어제는 샀고 오늘은 팔고 약간 숨거리는 그런 모양새고 자 ADR 값을 보시면 네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10리는 이제 점점 80대로 진입을 했고 이제는 꺾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조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선물도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코스닥 보셔도 코스닥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배나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하락 쪽으로 단기 하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율이 1,280원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자 환율이 지금 큰 상승 이후에 조정과 다시 상승 전환하다가 살짝 조정을 줬는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올라가거나 현 위치에서 계속 머물고 지수가 내려간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환율에 대한 여기 코스피 지수의 과대평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동평균에서 20개월 선을 돌파한 다음에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그죠. 작년 6월달 짱 때 음봉에 걸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락과 반등이 이어졌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 2018년 1월달 고점을 뚫었고 붕괴시켰던 그 지점에 다시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상은 한 1,500에서 1,400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이 패턴대로 하락 3법 패턴대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는 내년 9월쯤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평에서는 200개월 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2천 선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2천 선에 왜 의미가 있느냐. 지금까지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2천 선의 지지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지지 여부와 이걸 붕괴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표로 써 보시면 RSI가 52, 5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지표로 보면 여기 2018년 고점과 하락 반등 폭락을 했었고 하락 반등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번에 하락 반등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00일 선인데요. 자 200일 선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 자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은 횡보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횡보 추세를 나타내는 구간 중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자 쇠기용 모양이 있었는데 거기 고점에 걸렸고요. 저항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저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6거래일 동안 내려오고 있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보통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기 고점이 2,580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밑에서 또 올라오는 추세 보시면 지금 걸리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RSI가 현재 56 만약에 6월달 내로 50미터로 내려간다 그러면 단기 하락 이 단기 추세도 붕괴시키고 2,580도 붕괴시키는 흐름 그 다음에 2,400까지 열어놓으시고 지금 2,450, 2,400 그 다음에 2,350 이렇게 마대들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동 관점으로 보면 4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고 A파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B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파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본격적인 C파가 시작이 된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일단 A파동 그 다음에 B파동 진행이 됐고 지금 6거래일째 지금 못 가고 있죠. 네 이겁니다. 여기 6월 12일 고점을 못 벗기고 있죠. 6일 동안. 네 그 얘기보다 이제는 하락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60분봉의 어떤 파동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걸로 약속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시장을 잘 보시고 W, X, Y파동으로서의 그래서 이게 지금 쇠기형으로서 엔딩 반등할 때 엔딩 달고나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지와 저항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시면요. 네 여기가 저점이죠. 2021년 1월 8일 제가 저점 이후에 상승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왔죠. 작년 10월 28일 주간. 그래서 하락 조정이 정확하게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3파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일단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70점 빠졌는데요. 일단 하락 및 패턴. 자 앞으로 방향성이 무지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봉에서 지금 언제? 6월 14일 저점을 찍고 더 이상 하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고점 되돌림 61.8%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이틀 연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외사는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선물 갖고 장난치고 있고 항생도 지금 그 다음에 상해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미선물지수 지금 빠지고 있다. 이게 반등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물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종합을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았다. 그래서 지금 기관은 다 팔고 있다.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 인틀 연속 팔고 있죠. 그러다가 또 삽니다. 얘네들은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합니다. 잘 좀 보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차익 그 다음에 비차익. 이런 상황으로 될 것 같고요. 선물 보시면 그 다음에 콜 매수, 푸트 매수. 그 다음에 미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보지 마시고요. 일단은 일자를 보시면 많이 줄었죠. 2조 3천억.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그래서 지금 서서히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지금 서서히 또 사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낚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잠시 해보고 있고요. 증시 자금을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융자장고가 들어오고 있고 19조 1천억. 그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10조 밑으로 가야 바닥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1,000포인트 빠지면 1,600, 1,500 정도 가야 이제는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융자장고도 줄고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조만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1% 지금 살짝 반등이 들어왔고요.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조금 샀고 개인 팔고.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죠. 지금 전환선 지지의 모습.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상승의 모습은 아니지만 횡보의 모습이고 지표들은 다 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00원 올랐네요. 투자자들. 94만주 외국인. 개인 매도, 기관 매도,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지금 21선 지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 다음에 지표들은 지금 하락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쭉 가다가 방향성을 잡을 겁니다. 미국 시장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구름대의 저항을 받고 있죠. 하락 반등. 그래서 지금 38% 부근. 거기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코스피.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상한선 저항이 있고요. 그래서 2018년 경과 지금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997년. 이때도 비슷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듬뿍듬뿍 서야 되는데 듬뿍듬뿍 안 쓰죠. 이때만큼. 그 얘기는 뭐다. 이거를 반등으로 다 보고 있다. 주체들은. 그래서 코스피 보시죠. 지금 어때요. 전환선 밑으로 내려왔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래서 지표들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은 안 보이지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도찌 떴죠. 코스닥. 그래서 이때 음봉 이후로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옵션. 푸트 외과를 보시면 매도 매도 매수. 매수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만기손익으로 잠깐 좀 보시면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이런 상황이고요. 푸트콜 레이셔. 거래량 콜. 거래대금 푸트. 푸트이 살짝 유리하죠. 어제부터 계속 푸트 쪽이 지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푸트 쪽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저점이 슬슬 높아지는. 푸트 쪽이 강화되는 모습이 볼 수가 있고 콜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보시면 거래량을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안 쓰면 진정한 상승이 아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런 거달한 엄청난 무식한 바닥 지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파스도 자, 저점 고점 되돌림 61.8% 부근 조만간 큰 상승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은 대변곡 구간에 있고요. 지금 코스피 200도 6월 12일 고점으로 해서 고점이 쭉 낮아지면서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얘도 상황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연습매매 말씀을 드렸죠. 1차로는 윌리엄 퍼센트 D로 이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1차 매수 연습매매 입니다. 자신 있으면 들어가고요. 연습매매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좀 익으면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언제죠? 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거의 떤떤 부근이죠.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손해를 안 봐야 돼. 손해를 안 보고 지금 지수는 내려가면 조만간 이익이 나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자, 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80 들어가는 구간이 들어가면 그때 1차 매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음에서 양으로 음에서 양으로 전활될 때 2차 매도가 됩니다. 1차 매도 이후에 레버리지 또 사고 반 그 다음에 2차 매도 후에 또 레버리지 또 반 사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무한반복하다 보면 네, 어느새 내 계좌는 반차값이 그득하겠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제가 복잡하게 막 그려놨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건 상황 파악을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고 실전 매매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교수, 박사들도 이런 거 몰라요. 아시겠죠? 반찬값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두 주, 두 주, 총 몇 주? 네 주 사고 있습니다. 네 주. 나중에 또 결과는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한 점 여기서 샀어요, 샀어요, 샀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팠어요, 팠어요, 팠어요가 아니고 이런 영역에서 한 반쯤 사고 지금 한 이런 영역에서 한 반쯤 사고 우리는 점을 치는 게 아니고 영역 존을 봅니다. 존 여기서도 존 존줄존줄존줄존줄 존줄존줄 여기도 존 존을 보시라. 점을 보지 마시고 존을 보시라고 자꾸 점을 보니까 네가 맞았네 틀렸네 별 해계한 소리를 하고 어떤 베이비든 와갖고 왜 자꾸 댓글 불만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와서 개 상욕을 하니까 그걸 다 지울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지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따로 공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선물이죠. 선물 상황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고 지금 갭으로 오늘 떨어졌는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20일 지지가 나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선물도 깔아안고 있다. 지금 선물을 주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외국인들인데 시장을 좋게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 살짝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21선의 지지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의 여기 몇 거래일이 지났죠? 6 거래일이 2, 4 6, 7 거래일이 지났네요. 지금 고점으로부터 2%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세 차트를 잘 보세요. 지금 한 번 변곡이 생겼죠? 여기서 또 변곡이 생기고 있죠? 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저점을 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저점을 깰 것이다. 지표들이 다 고점이고요. 자 전화를 알렸어요. 물론 엄청난 시장에 호재가 떠왔고 연준이 돈 푼다.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팍팍 할 것이다. 어떤 경제적인 중국과 미군이 미국이 쎄쎄쎄 하면서 서로 화해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뜨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제 추세대로 내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7월 초까지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어딜 깬다고요? 여길 깹니다. 그러면 이 내려온 만큼 37%가 내려갑니다. 거기가 포인트가 한 2 정도 되는 거죠. 네 한 200 정도 포인트. 그래서 기본은 이거고 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달러의 지표를 보니까 트라이스 다 생기면서 지금 어때요? 네 이제도 반등 끝 이제는 하락 시작이 보이고 있다. 왜? 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렇게 쭉 자 여기서는 어때요? 지표는 내려왔고 그럼 얘가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인 폭락이 보일 것이다. 안 들어와요. 네 여기서 만큼 엄청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등을 주는데 안 들어옵니다. 거래량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강세장이라고 세나를 시켜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고요. 자 포지션 보겠습니다. 자 개인 자 보세요. 개인이 또 샀죠. 네 6월 8일부터 지금 내려오는데 사고 있어요. 6월 8일부터 2475 포지션 없음 선물 옵션 자 그 다음에 기관 보겠습니다. 자 기관 네 5576호 기관은 매도 포지션 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네 팔고 있네요. 이번 선물에서는 9월물에서는 6월 8일부터 2738억을 팔고 있는데 선물 옵션은 네 상방으로 지금 취하고 있다. 네 일종의 작전 비슷한 거죠. 현물을 팔아먹으면서 선물로 유지하려는 극격한 하락을 막으려는 그런 상황인 거다. 잘 판단하시고 자 오늘 중요한 그 팁을 많이 드렸으니까 많이 공부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더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분들한테 제가 신호를 드리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좀 하십시오. 요즘에 진짜 뜸하고 있는데 네 어려울수록 많이 도와야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 좀 하시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포지션이 다 틀려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관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커피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